전국 최대 규모의 영월 찰옥수수 최종단지가 올해도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영월군에 따르면 올해 찰옥수수 최종 면적은 70.8헥타르에서 미백 103톤, 미흑찰 50톤 등 153톤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보다 20% 이상 늘어나 26억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. 찰옥수수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100% 전량 수매해 오는 12월부터 종자신청을 받고 내년 3월까지 전국에 보급하게 됩니다.